이게 어디예요? 한 번 말씀해주세요 어? 손흥민 카페입니까 여기가? 네 어디 어디 춘천에 왔습니다 춘천? 춘천은 모양이죠? 상세 좋고 일단 경치 좋은 곳에 딱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상세 좋은 곳이에요? 아니면 땅값 딴 곳이에요? 저도 한 번 먹고 평가해보겠습니다 레츠고! 저희가 최근에 오랜만에 이 방구석에서 안입고 나갔다 왔어요 근데 계획대로 안됐어요 안됐어요 일단 날씨부터 비가 무작위대로 부었고 개구리였어요 네 춘천에 손흥민 축구공원이 있어요 아 공원 손흥정 감독이 아이들을 육성하는데 그 옆에 카페가 있다 인필드라고 해가지고 인필드? 손필드가 아닌가 인필드입니까? 네 인필드라고 해서 왜 인필드에요? 손필드로 해야죠? 안에 있다 뭐 이런거 같아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야 근데 갔더니 사자 두 마리 있더만 라이언 맞죠 라이언? 네 사자가 사자상이 설치가 되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아 그러니까 손흥민 카페라고 하더라구요 그 세간에서 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번 또 가보자 왜냐면 또 제가 손흥민 사생팽 아니겠습니까? 어휴 제가 손흥민 옷 어휴 옷 판다고 해서 옷도 사고 옷도 사서 나 하나 줬는데 우리 아들이 입고 있습니다 네네 군대 간다 해서 제가 군대 가는데도 따라가고 제주도 이야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군대 가는거 따라간 사람이에요 제가 나 솔직히 여기서 네네 솔직히 나는 카페라고 해서 카페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네네 나 근데 운동장도 있었잖아요 운동장 보였 아 근데 운동장도 못봐서 아 존나 열받아요 아 그냥 이렇게 울타리 너머로 쓱 봤잖아요 아 근데 거기 또 넘어가서 겨우 잘 봐 보고 아 운동장 있잖아요 거기를 한 번 보고 싶었는데 네 예 그래도 아무튼 카페를 갔다 카페 갔습니다 네 갔는데 처음에 외관 딱 보고 어떠셨어요? 아 참 잘 만들었다 그래도 네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제가 원래는 그 샘플한거 좋아하잖아요 아 예예 아주 깔끔한거 그리고 요즘도 카페들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약간 의도적으로 지저분하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막 콘크리트 벽으로 노출되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아주 깔끔한 스타일 파이트에 그리고 무슨 뭐 하여튼간 색깔도 그냥 딱 약간 초록색 테마 아 초록색이었습니까? 약간 초록색이 가미된 또 컵이나 이런게 다 초록색이 많았잖아요 초록색이 초록색이요? 아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그런 그라운드를 아 연상되게 오케이 네 그리고요 또 그래서 이제 갔는데 사실은 저희가 계획은 그 안에서 요렇게 먹으면서 우리가 좀 얘기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촬영이 안된다 하더라구요 아 참 내가 선촌이고 또 아버지 나이가 같이 볼쳤을때 내가 형형 했던데 아유 좀 이렇게 딱하면 하쥬스 해주고 그래야지 아유 아유 그러니까 아무도 안해줬다고 하더라구요 아무도 그래도 이상윤이 하면은 딱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몰래 찍자고 주장을 했는데 강력하게 위원님도 그렇고 같이 동해난 피디님이 그래도 허락받고 해야되는게 맞다 해서 허락을 받으려고 했는데 허락이 안 떨어져서 저희가 사진만 찍어가지고 여기 지금 말하는 중간중간에 사진 들어가고 네 네 아니 그리고 일단은 손님들이 많더라구요 야 비가 비가 정말 많이 왔는데 비가 정말 많이 오고 평일 오후에 갔는데 네 사람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그리고 또 주말에 가면 아마 여러분들 주말에 혹시 저희 영상 보시고 가실 분들 계시면 주말을 피해서 줄선다는거 각오를 해야된다 원래 거기 줄섭니까 주말에 줄선대요 야 거기가 어쨌든 먹는것도 빵종류도 그래도 먹을만하던데요 거기 이제 시그니처 메뉴 중에 하나가 축구공빵 아 축구공 그 안에 크림 들은거 생크림 같은거 검은 빵인데 위에 모양해가지고 그 안에 크림 들은거 맛이 그거는 난 별로구요 나는 그 동그라미 도넛 같은거에 베이글 대파베이글 그 대파입니까 그 저거 부추 아닙니까 부추 대파 베이글이라고 본인들의 주장 대파 야 거기다가 저는 부추를 넣었으면 상징적인거거든요 부추가 그 근데 저는 깜짝 놀란게 네 의원님이 사실 그렇게 원래 운동선수들도 밥 식사량이 많잖아요 에너지 소비가 많으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면서 그 식사량은 그대로인데 운동량이 줄어서 이제 살이 찌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의원님이랑 식사를 해보면 식사를 많이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많이 안해요 두그릇 드시고 이런거 네 그렇게 안먹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배가 볼록 나왔지 항상 의문이었는데 이제 알았어요? 이제 알았어요 빵? 빵을 아 빵 좋아하죠 아 나 근데 그게 욕심을 내시더라고 하하하하 남자 세 명이 갔는데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끝나고 닭갈비 먹자고 했는데 네 빵을 네 개를 시키시더라 이야 아니 근데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근거진을 많이 하는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게 빵 때문에 그런거에요 아무튼 빵을 네 개를 시켜가지고 하하하하 약간 생피스러웠다 하하하하 사람 세 명이 아이 세 사람인데 그때 우리가 배고팠잖아 아니 끝나고 저녁 먹기로 했는데 여하튼 아 근데 빵도 보면 좀 고급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똑같아요? 빵이 어때요? 뭐 나쁘지 않았다 음 낫배드 낫배드였다 하하하하 그리고 또 커피도 우리가 시켰잖아요 저는 뭐 시켰죠 그때 또 이제 이 집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시그니처 메뉴가 시그니처 메뉴가 드림 컴트루 아니죠 뭐에요? 크림 컴트루 어 드림 컴트루 네 저는 원래 저는 아메리카노 위주로 먹는데 컴필드라고 약간 옥수수를 첨가해서 강원도 옥수수 고장 아니겠습니까? 오케이 오케이 또 비교를 위해서 아메리카노도 한잔 때렸습니다 아 아메리카노 그곳에서 우리가 돌려가면서 맛을 봤는데 저는 또 제가 또 출신지가 어디입니까? 저 감자래요? 커피의 고장 출신 아니겠습니까? 저 에드피아? 그럼 강릉이 커피 도시에요 아 진짜로? 강릉이 뭐에요? 뭔 소리가 감자죠? 옥수수 이제는 커피 도시에요 아 진짜? 맞잖아요 맞습니까? 이유를 얘기해보세요 그 유명한 바리스타들이 강릉에 다 살아요 아 진짜로?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커피를 들여오고 이러신 분들이 강릉에 다 계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강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? 카페가 그래서 무지하게 많아요 아 다른 데도 강릉이 많아요 인구 대비 강릉이 제일 많아요 에디오피아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집트 맛을 봤을 때 커피가 사실 커피 원두 자체는 그렇게 뭐 다른 데랑 크게 차별화되지는 않는다 음 그런데 뭐 요런 자기네들 특별한 메뉴 요거는 한번쯤 드셔보셔도 괜찮은거 같아요 괜찮아요 옥수수맛 살짝 나는거 크아 그리고 가시면 이제 거기서 우리 그때 리뷰했었죠 음 NOS7 옷도 팔고 아 옷도 팔죠 모자도 팔고 네 지저분한 소품도 팔고 네 사진도 찍었어요 네 손흥민이 또 사인도 되있더만요 그리고 은색 뭐 그런거에 네네 손흥민의 흔적을 또 찾아볼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것도 했어요 네네 크아 이것도 했으면 어 이거 그리고 네 어 요게 이제 뭐 무슨 사촌이 한다 이모가 한다 밝혀냈죠 이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밝혀냈죠 밝혀냈다기보다 네 거기 보면은 예 계산하는데다가 그 왜 요즘 이렇게 현금을 안갖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전부 카드로 가죠 카드로 가는데 이상하게 그거 무슨 계좌이체를 받으려고 하는지 거기 계좌가 이렇게 써있더라구요 오 제가 무슨 알아내려고 억지로 한거 아니에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거기 포스트잇으로 붙여놨어요 우리은행 아 있네 100 뭐 어쩌고저쩌고 거기 계좌 사람 이름도 적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사람 이름이 적혀있길래 뭐라고 써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손흥민 선수 어머니 성함이시더라구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리고 카드결제를 이렇게 했는데 왜 또 그 명수중에 대표자 이름 나오잖아요 나오죠 거기도 나와요 그래서 알았구나 직접 그 운영을 하시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카페 대표자 명의는 엄마 어머니로 되어있다 사실 그 아버님은 굉장히 그 여기저기 이제 뭐 인터뷰도 하시고 방송 출연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해가지고 잘 알려져 있는데 어머님은 사실 좀 이렇게 노출이 안 돼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카페 명의는 어머니 명의다 길 길모모 네 그 옷 브랜드 손흥민 옷 응 그것도 이산가 아마 그 관련자로 길모모 이모 이모 아 아 카페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네네 잘 채워놓은 거 같아요 네 춘천에 축구를 가리키면서 또 빵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휴식공간 그리고 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만약에 세계적인 선수가 됐다면 네네 저는 거기다가 안 하죠 서울 한복판에다가 강남에 강남에다가 하하하하 강남에다가 그냥 아주 호화롭게 금땡이로다 그냥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쨌든 갔다 왔으니까 네네네 여러분들에게 무슨 정보를 줘야 되니까 네네네 어 좋았던 점 말씀을 해주신다면 나는 그냥 있잖아 있어서 좋았고요 전망 좋았고 전망 좋았고 전망 좋게 보니까 허니 유통요리로 해놨더만요 네네네 거기서 앞에 딱 보니까 너무 좋았고 네네네 그 잔디에 파라솔을 해놓고 거기 앉아서 만약에 날씨가 좋았다면 아 거기서 우리는 테라스나 우리가 테라스에서 있잖아요 제가 했었으면 김상래 기자가 우리 그냥 찍죠 그랬으면 전 찍었어요 근데 그런 공간이 있어서 좀 좋았던 거 같아요 만약에 날씨가 좋을 때 한 번 더 가보고 싶다면 또 하나는 운동장에 있었다는 거 운동장에 있고 그래서 솔직히 그날 만약에 날씨가 좋았다면 아 아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손흥준 또 거기서 또 아이들도 가르치 수업이 만약에 있었으면 그런 또 기대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운동장도 있었다는 거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또 우리가 어떻게 좋은 얘기만 하겠습니까 아 그렇죠 지적할 거리가 있다면 지적할 거리가 그 축구장이 전 개방이 안 됐다는 거 약간 좀 함부로 개방할 수 없죠 아니 근데 있잖아 거기로 아주 철통방어를 했잖아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냥 내가 뭐냐면 정의없다 아 운동장도 그렇죠 운동장도 한번 이렇게 싹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체험하고 얼마나 좋냐고요 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어요 네 저는 일단 땅이 맛있다 빵이 했잖아 빵이 네 종류를 아무튼 우리가 케익도 먹고 베이글 먹고 축구공빵 먹고 하나 더 뭐 먹었죠? 아 잠봉배를 아 그거 맛있었어요 그거 먹을만 했고 빵이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맛있다 네네네 커피는 그렇게 큰 커피? 큰 차별화는 잘 모르겠다 음 그리고 장점은 주차가 그게 아무래도 산골짜구니에 있다 보니까 그 부지 확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주차는 편리하다 근데 카페에다가 저는 어쨌든 여러 가지 장식 디자인 뭐 해놨잖아요 네네 거기에 손흥민이 그 뭐 우승컵은 없잖아요 우승컵 없죠 우승을 해야 우승컵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도 상 받은 거 있잖아요 상 받은 거 그런 거 하나 다 에이 손흥민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카페니까 그러기에는 옷도 팔고 그래도 어쨌든 그런 거 하나 딱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추천한다 안 한다? 추천한다 왜냐면 그런 데가 어딨냐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피하셔라 너무 붐비는 시간은 좀 피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괜히 놀러 갔는데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리면 지금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음 근데 손흥민 네 잘 만들었어요 잘했다 네 확실히 자본이 있다 보니까 깔끔하긴 합니다 뭐? 남자는 뭐? 자신감 손흥전 잘했다 손흥민 화이팅해라 대박나십시오 더 대박나서 아니 저 같은 손흥민의 사생팬이라면 네 추천한다는 거 한번 가볼만한 거 그리고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네 어쨌든 우리가 갔을 때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네 그 계산하는데 좀 밀리더라고요 음 그 포스를 하나 더 설치를 하셔가지고 안 돼서 양쪽에서 계산하면 어떨까 음 아니면 카페도 있고 거기다가 한식 양식 중식 하하하하 아니 왜요? 이왕 돈 벌고 돈 많이 벌게 네 그럼 관리하기 힘들어요 왜요? 물장사가 편해요 하하하하 아 그거 좀 그거 따로 더 집어넣고 아니 음식 장사는 번거로워요 힘들어요 아니면 거기다가 아니면 거기다가 마진도 많이 남고 하하하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하하하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장사는 결국은 원래 다른 분들도 무슨 고깃집 뭐 치킨집 다 하다가도 네 결국 마지막에는 물장사로 가요 하하하하 그게 진들이구나 그래요 잘하셨어요 여튼 여튼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예 왕토쏘리 남보아니저 슈퍼세이브 세계에 이거 절대 안 높아 남자는 뭐? 자신감 남자는 뭐? 자신감 남자는 뭐? 자신감이야 부딪쳐보고 깨고 맞고 가슴만 뛰는 선수가 아니라 심장에 같이 뛰는 선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에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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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음 문선수 из ingen un rid should de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